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이르면 오는 3월 지역화폐를 출시합니다. 부평구와 계양구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각각 예산 7억 8천만 원과 5억 5백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혜택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30만 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결제액의 4%,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2%를 캐시백으로 지급합니다. 이로써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 가운데 5곳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됐습니다.